여기 공사 현장으로 큰 호피 미소를 한 점 빼놓고 제가 저보고 사진 찍으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촬영을 한답니다 통보 좋은지 화가 났네요 다만 사진 찍으라고 했거든요 저는 너무 좋은데 어머니는 사진을 찍고 있는 손이 나랑은 이분만으로 사진 찍으라고 했어요 오랜다를 이끌어 동물고양으로 다니던 오랜다를 이끌어 좋다! 봐라, 사진 찍으라고 했었어요 evident보지 보고 fancy 마을에 주민이 한 분 계신지 대형만큼 얌체네요 혼자 다 하실라고 다 갈아걸고 또 한 번 보이시나요? 호피 한 번 해드릴게요 보이시죠? 진짜 이쁘지 않았어요 오늘 호피가 다 깡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이 호피 한 점이 맘에 좀 드네요 진짜 이쁘고 좋구먼 반투빼면 되겠네 이 호피 한 번 보이시죠? 이 호피가 다 깜짝 놀랐어요 이 호피가 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동계에 동사한다고 얘기해요 코피그 자체가 억고 어디다가 한자뿐 나오고 안 좋네요 질도 안 좋고 숨화도 안 되고 자체가 안 좋아 자체가 안 좋아 아주 멋있는 걸 해야 기분이 좋은데 여기 가서 보여드릴게요 아주 행복하게 보여줘 이 마을 주민 아저씨가 한 양만에 계신데 그 양만에 자기 혼자 다 하려고 특이한 호피 한 점 더 해드릴게요 이쪽에서 여기까지 잡는 것 같고 시큼하네요 딱 봐도 안 지고 저는 지금도 시큼하네요 저 그룹처럼 그래도 호피니까 봐주세요 여기도 조금 오래도 선생님이 저렇게 샀는데 시큼하네요 이것도 그렇네요 이때가 아니고 까만 색깔이 좀 편해요 요즘 여러가지 찢어졌던 이렇게 멋있는 호피 한 점 보여 드릴께요 스마트 달때고 자권도 잘 묶고 색깔도 아름답고 좋네요 2변 반쯤 되었네요 진짜 잘 나왔죠